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뛰어난 연주감과 범용성, 어떠한 장르의 음악에서도 최고의 사운드를 선사하는 팬더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는 S1 스위치와 트래블 블리드 회로 울트라 노이즈리스 픽업을 장착하고 팬더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로스티드 메이플렉이나 에보니지 팟, 팬더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클래식 컬러 옵션을 선택하여 제작되는 리미티드 에이션 모델은 많은 연주자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3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 리미티드 에이션 모델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리미티드 에이션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크 캐스터 저도 역시 팬더 USA에서 제작되는 리미티드 에이션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크 캐스터 모델인데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은 로스티드 메이플렉이 사용되어 있고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은 에보니지 팟 그리고 색깔이 버블컴 메탈릭 컬러입니다. 자, 사운드를 먼저 틀어 보고요. 캔더고요. 갈게요.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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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컷. 클로젯 클래식, 노스, 랠리, 타임머신, 헤비래링 이렇게 정말 세분화가 됐었는데 요즘은 커스텀샵이 거의 다 헤비래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커스텀샵 라인에서 빈티지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양산형 모델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모델들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정말 제 뇌피절이에요. 그냥 뭐 검증되지도 않는 거 계속 말씀드린 건데 팬더가 확실히 시장을 좀 독점하려는 이 스트레스 시장을 독점하려는 게 좀 보여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다른 공방 기타 여기도 못하게 그냥 우리가 짱이야. 너네들이 이제 만들던 우리 다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안 만들었냐. 우리가 그냥 안 한 것 뿐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또 생산을 하면서 어떤 또 새로운 시트 라인을 또 만들고 싶어 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팬더가 약간 조심스러웠으면서도 나중에 후세, 후세라는 말도 없겠는데 나중에 와 이게 명기였다라고 인정받았던 기타 중에 하나가 예전에 팬더가 디럭스 라인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때 모든 팬더 팬들이 이런 부분. 이건 팬더가 아니다. 말 같지도 않은 팬더로. 그러니까 팬더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 시대만 현대적인 기타. 그렇죠. 혁신적인 기타를 내놨던 거죠. 근데 지금 그 기타를 다시 구하려면 구하기 힘들잖아요. 심지어 베이스 연주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디럭스 재즈 베이스 5형 같은 경우는 또 웃돈 올려서 거래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헤드머신이 일자로 다 달려있느냐. 아니면 4개 하나 이거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졌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결국 재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팬더가 이제는 그때는 요거 먹으면 역시 빈티지 집중해야 되나 했지만 이제는 그런 거 아니다. 높다. 우리가 다 한다.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어쨌든 너무 사담으로 갔는데. 이 두 기타를 저는 벌써 몇 번째 연주하고 있지만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고 연주검도 좋고. 아까 현편이님 말씀처럼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복잡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본이 여기 있는데 뭐 다른 타 브랜드 하지 마시고 그냥 일로 오셔서 얘를 그냥 즐기시면 현대적인 사운드를 워낙 즐길 수 있으니까. 칼러도 이쁘죠. 뭐 이거는 뭐 지금.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난리 났잖아요. 저랑은 잘 안 어울리지만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예쁘고 뭐 여튼 이 팬더를 또 즐길 수 있는 꺼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총 씨랑 저랑 요즘 친구들이라고 자주 표현을 하는데 우리 때는 그리고 우리 윗세대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맞아요. 악기에 있어서 이 뭔가의 변화의 시도를 깨하려고 하면 아 그거는 그 브랜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라는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 나무 옵션 하나 잘못돼도 아니라고 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친구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변화의 수용이 저희 세대보다는 훨씬 열려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팬더를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에서 굉장히 실험적인 기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친구들한테는 훨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라는 게 이번 특집의 포인트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팬더 아메리칸 울트라. 정말 못하는 음악 없이 다 잘해내는 친구니까 이 현대적인 모던한 팬더의 매력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한번 꼭 들어보기를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거나 생각드리고 이 시간 마음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